이제 휴장을 앞둔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탄력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안도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면서 시장의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반 미국에서부터 PPI 지표가 잘 나와줬고요. 또 중동 지역의 전쟁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와 2차전지, 양대상맥이 둘 다 잘 가고 있어서 효율을 앞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증시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지켜보시고요. 이제 반 정도 남아있는 8월의 투자 전략 재정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오늘 시장 2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좀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 산업은 어떨까요?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전기차 전체 판매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6월달 동안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전기차 쪽이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은 유럽 안에서의 6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 이상 줄었다라는 겁니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파이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요 시장인 중국, 유럽, 미국 쪽에서 약간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선 역성장했다라는 것이 최근 시장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고정비 부담은 정상적이고 가격 정책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의 점유율 격차는 좁아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흑자로 전환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탑 1, 2 기업은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2차 전지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성장률을 1월 달부터 6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산을 해보면은 중국에서는 전년 통월 대비해서 6.1%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 이상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전체 보시다시피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비교를 해보면은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주요 고객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성장률이 9% 이상 줄어들었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2% 이상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2% 성장률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강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시죠. 일단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무래도 앞으로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에서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디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 쪽 그리고 IRA 쪽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KB증권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IRA 법안이 폐기가 될 것이다. 전기차 쪽의 시장은 좀 쪼그라들 것이다 라는 우려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KB증권 측에서는 이미 8월 8일에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IRA 보조금 폐지 반대 서한을 냈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IRA 법안이 폐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전하던 2024년의 미국 대선에서 헤디스 전 부통령의 지지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약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힘을 받는 건데요. 리튬 가격도 지금까지는 문제였습니다. 단기 고점 대비해서 34%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1분기 3월 달에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들어서 약 34% 이상의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극재와 배터리 셀 업체에게는 이렇게 리튬 가격의 하락이 악재로 보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를 사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격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연 기관차 비교해서 전기차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출구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연말까지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현재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부터는 이 실적이 이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게 증권사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는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는 아무래도 배터리 쪽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이미 벌써부터 약간의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의견은 반반인 듯합니다. 실적 개선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반등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는 주가는 선반영이 되고 있고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5대5 반반인 상황인데 다만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의견이 가장 나뉘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늘어서 21선을 넘어서 61선을 돌파하고 있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차트를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려감이 있습니다. UBS는 어제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IM증권은 한국증권사 가운데서 목표가를 가장 낮게 잡기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13만 5천 대까지 낮추면서 증식에 많은 증권사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권사와는 관계없이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현재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지 아니면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지 시장의 흐름과 함께 엮어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두 번째 시그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가고 있는 업종이 더 우세한 상황이어서 잘 가고 있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 흐름 조금 주춤한 조선주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강한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8월에 증시 폭락, 검은 월요일을 만나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었죠. 시장 회복과 함께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조선 3사의 주가가 지난 급락 이전 8월 1일과 비교했을 때 6%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 업종에 관해서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 새로 만들어지는 배의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수인데요. 계속 계속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에 슈퍼사이클 191.6포인트였는데 이에 근접한 수준까지 따라잡았고요. 또 우리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의 배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LNG 선박 수주가 국내 3사를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2분기에 정말 깜짝스러운 호실적을 내놨는데 증권가에서는 주요한 일회성 요인도 없었던 정직한 호실적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간 쌓아둔 수주 잔고도 차곡차곡 잘 쌓아와서 신뢰도가 강한 상황이죠. 최근 3, 4년치 앞으로의 물감을, 일감을 모두 쌓아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더해서 성과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문기 실적까지는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경기와 시황을 바라볼 때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행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신조선가 지수와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강하게 동행해서 움직이시는 것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조선가 지수의 경우에는 수주 잔고와도 강하게 동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가 있죠.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간밤에 PPI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더 올라간 상황. 이 시점에서 어떤 점들을 봐야 할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발주 하락과 신조선가의 하락을 동반하게 됩니다. 현재 조선 3사의 상선 수주 잔고가 846.3억 달러여서 피크였던 2008년 2분기에 92.9 수준으로 9%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높아진 성과를 감안했을 때 수주 잔고와 성과 역시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 물동량을 반영하는 탱커와 컨테이너선 발주는 금리와 보다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가스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탱커와 컨테이너선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종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발주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떠한 결론을 가져가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올해 남은 발주 전망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데요. 탱커의 경우에 지난해부터 발주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한화오션의 VLCC 내척 수주 등으로 인해서 한국 주선사로서의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선 이상 장기적으로는 선박 발주와 수주장구 감소에 성과의 하락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3년간 실적이 약속되는 점에서 조선 업황 여전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매크로 상황과 발주, 선종별, 시황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된다면 또 단기적으로 지금시 랠리를 끌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이제 본질적으로 조선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그널 전해드렸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기업 그리고 업황이 좋은 기업들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